천억 부자 세이노가 말하는 물건을 잘 사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쇼핑 산수. 남자는 필요한 1달러짜리 물건을 2달러에 산다. 여자는 필요 없는 2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산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돈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기 위함이다. 때문에 구매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 매월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것은 세탁기를 새로 장만하고 집에 있는 깨진 세명기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A는 세탁기를 대리점에서 30만원 주고 샀지만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B는 20만원을 주고 샀다. 세명기인 경우에는 A는 가까운 인테리어 업소에 부탁하여 10만원을 주고 교체하였다. B는 세명기 판매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5만원에 구입하여 스스로 교체하였다. A는 골치 아프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편리한 쇼핑을 한 셈이다. B는 시간을 투자하여 세탁기들의 성능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면서 공부하였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동일한 세탁기를 20만원에 샀다. 또한 세명기 하나 구입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A는 4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60만원이 되었지만, B는 25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75만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나는 B의 봉급은 A의 입장에서 볼 때 115만원에 상응한다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A가 봉급을 115만원 받아야 세탁기와 세명기를 사고 남은 돈이 B의 75만원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돈이 많다는 뜻 아닌가? 여기서 무시하여서는 절대 안 될 요소가 있다. 바로 시간이다. 만약 A에게 있어서 모든 여유시간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A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편리한 구매를 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특별히 다른 할 일도 없으면서도 편리한 구매를 택한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걸어서 30분 되는 곳에서 배추를 500원에 팔고 있고, 집 바로 옆에서는 비슷한 품질의 배추를 2,000원에 팔고 있다면 배추를 싸게 사러 걸어갔다. 오는데 소요되는 1시간의 값은 1,500원이 된다. 결국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불편하지만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편리한 구매를 택할 것인지의 선택 여부는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은 물건 구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등기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가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불친절한 법원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내 힘들게 직접 등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는 선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하였을지라도 채권 할인을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채권을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난다. 나는 무슨 채권이건 간에 남에게 할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손해를 보는 행동인지 도대체 모른단 말인가. 당신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투자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한다면, 언제나 당신의 지출은 편리함을 택하는 사람들의 지출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월급 이외에는 특별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에 열심히 지도하는 사람들이 돈이 절약되는 불편함보다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편리함을 택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태도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기업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간에 돈을 주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내가 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구매 원칙은 사장의 친구가 와도 품질과 가격에 경쟁력이 없다면 절대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친구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다는 것도 기억해라. 아버지가 파는 떡도 싸야 사 먹고 형이 파는 떡도 맛있어야 사 먹겠다는 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1.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라. 2. 편리하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대신 불편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법을 배워나가라.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자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대부분 정비공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왜 정비공 옆에 서서 지켜보지 않는가.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2. 부자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을 사다가 직접 교환하는 것이 좋다. 자, 세이노 회장님께서 이것을 2022년에 다시 개정하면서 이렇게 다시 내용을 개정하셨습니다. 사다가 직접 교환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부자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엔진 오일만 직접 구매한 후 카센터에 가서 교환 작업을 부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의미였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파워 핸들 오일,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것을 미리 구매하고 갖고 있다가 직접 부으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차는 미션 오일 보충이 어려운 것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배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자양분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2. 구매 시점을 파악하라. 야채나 식품처럼 신선도가 문제가 되는 상품들은 문 닫기 얼마 전이 가장 싸다. 물건을 주웅들어 놓았다가 문 닫기 직전 정리하여야 하는 물건들 역시 정리 시점이 싸다. 각종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물품들 역시 전시 마지막 날이 가장 싸다. 이 정도는 대부분 알 것이다. 보석은 어떨까? 설날이나 추석 직전 혹은 말일경이 싸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어움, 종업원 월급, 점포 임대료 등으로 인해 보석 상인이 그때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다. 전문인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도 직원들 월급날 하루 전이 유리하다. 어떤 제품들은 12월 말이 1월 초보다 더 유리하다. 12월 말에 연말 실적 합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 단일 상품 구매가 아니라 여러 물품과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는 반드시 세부 항목별 단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에 도배를 한다고 치자 사람들은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 이걸로 하면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 콩나물 사는 식이다. 좋은 구매 방법은 이 도배지는 한 롤에 얼마이고 도배사 인건비는 얼마이고 부자재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다른 곳들의 가격과 품목당 비교를 하고 남는 도배지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하며 도배사 인건비는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는 말이다. 4. 유통구조를 파악하라. 앞서 언급한 도배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도배지 회사의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마진을 붙이고 도배공을 연결시켜주고 다시 마진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을 뒤져 벽지 회사 대리점을 찾아내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서 신뢰할 만한 도배공을 소개받게 되면 비용이 덜 나아가게 된다. 언젠가 친구가 판청육 손목시계를 내가 경영하던 회사에 납품하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 내가 시계를 직접 제조하니? 그건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널 통해서 사야 되지? 직접 주문하면 될 걸 말이야. 그건 그래. 나는 친구에게 구매하지 않았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는 방문 판매자나 다단계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본 역사가 거의 없다. 왜? 편리하지만 비싸니까. 아니, 때로는 너무 비싸니까. 5. 판매자의 입장을 살펴라. 5. 판매자의 입장을 살펴라. 백화점 매장에는 백화점 직원과 제조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직원은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한 때가 있다. 나는 여성복 코너에서 그런 흥정을 몇 차례 했었다. 장기 임대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임시 특별 매장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협상이 가능했다. 그런 경우 파견 사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뒤 전화하여 어차피 내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 25% 내지 30%를 당신들이 내야 하므로 그만큼 가격 인하를 해달라고 협상하여 성공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협상이 끝나면 다시 현금으로 줄 테니 3% 정도 더 깎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6. 현금을 지불하라. 신용카이도를 사용하면 국세청은 좋아하지만 당신에게는 손해인 경우가 더 많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나온 최저 가격을 직접 상점 주인에게 제시하면 현금을 준다고 말해보라. 그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현금 지불을 싫어하는 주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나 현금이나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 아니라 월급 받는 점원이다. 주인과 직접 협상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하라. 카드는 판매회사의 오너를 만나지 못하는 상품을 살 때나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카드는 돈을 돌려준다고? 그래서 현금을 쓰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도대체 얼마나 돌려주는데? 7. 마케팅 기법에 속지 말라. 벼룩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싸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물건을 쌓아놓고 팔거나 흰 종이에 큰 글씨로 파격 세일이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당연히 싸게 파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그게 다 당신 호주머니를 노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광고 이미지에도 속지 마라. 당신이 어떤 상품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중 8구 광고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광고가 좋다고 제품도 좋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광고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움직일 수 있는지만 연구하는 광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당신의 믿음직한 친구가 되겠다고 아무리 다정하게 말하여도 그저 광고니까 하고 흘려버려라. 광고와 현실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예컨대 상가 분양 광고가 과장된 말로 도배되어 있는 바람에 당신이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법원의 판결은 절대로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약간 과장시켜 말한다면 광고를 그대로 믿는 놈이 바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말아라. TV홈 쇼핑에서 진행자가 하는 말도 섣불리 믿지는 말아라. 지방 출장 중 호텔에서 우연히 한 쇼핑 채널을 보았는데 샤프 50인치 PDP를 팔고 있었다. 이때 날짜는 2022년 4월 26일 새벽이었다. 진행자들은 설치 장소가 바닥이건 벽면이건 설치비는 무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PDP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벽면 설치 시 별도의 브라켓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입 희망자인 양 전화를 했더니 설치비는 무료지만 벽면 설치 시에는 브라켓 값으로 4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개떡같은 놈들. 방송에서는 벽면이건 어디든 간에 돈 안 받고 해준다고 하더니 정정 방송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게 판매자들이다. 나는 복사기나 자동차 같은 기계를 살 때 영업사원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애프터 서비스 전담 직원들에게 물어보아야 어떤 것이 튼튼하고 좋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9. 상품 내용을 파악하라.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다. 예를 들어 온열치료기나 돌침대를 살펴보자. 도대체 그게 몇백만 원씩 할 근거를 나는 전혀 찾지 못한다. 이런 고가 정책 제품들은 건강 관련 제품들이거나 미용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종류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수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수돗물을 필터로 통과시켜주는 것뿐인데 비쌀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나는 정수기를 안 샀다. 이런 제품들은 본사에서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싸게 팔게 되면 대리점 계약마저 취소시킬 정도이다. 10.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찾아라. TV를 예로 들어보자. 화면 크기가 같고 화질 차이가 없지만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다면 당연히 비싸다. 그렇다면 각 회사별 또는 모델별로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상대 회사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에 저가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고가품과 기본 기능은 같은 경우가 많다. 비싼 제품들이 흔히 갖고 있는 부가 기능들은 당신이 몇 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것들일 수가 있다. 10. 평상시에 가격 정보에 민감해라. 나는 광고 전단지도 종종 살펴보면서 물건값을 알아두려고 한다. 20년 전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은 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그 가격을 알아두어라. 희일이면 남다문 시장과 숙례문상가, 청계천 등에 정기적으로 가서 물건값을 확인해라. 밀수품 가격도 알아두고 중고가격도 알아두어라. 요즘은 인터넷에서 가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네요. 에누리.com, 오미.kr, 옥션.kr 같은 곳에서 이거는 카페네이버.com.북튜버 하면 제가 좋은 책에 나오는 정보들 뽑아서 올려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북튜버로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에서 사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된다. 적어도 그런 자료를 뽑아 들고 다니면 바가지 쓸 염려는 없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월간, 소비자시대라는 잡지, 혹은 사이트 cpb.or.kr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준다. 다 함께 링크 드리겠습니다. 12. 협상해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저질리는 대표적인 잘못은 가격 협상 시에 판매자가 기분 나빠할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아니, 돈은 당신이 지불하는데 뭐가 미안한가? 정찰제라고? 협회 가격이라고? 남들 다 그렇게 받는다고? 그건 판매자들이 정한 원칙이지 당신과 협의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협상하라. 하지만 나는 노점상의 물건은 절대 깎지 않는다. 물건이 같다면 큰 가게보다는 작고 초라한 가게에서 깎지 않고 산다. 한쪽에서는 멋진 쇼핑백에서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어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 안아닌 백화점에서 식료품 등을 미끼 상품으로 원가 이하 선착순 초특가 한정세이라는 곳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상품들은 절약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입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12. 어떤 전시회가 열리면 마지막 날을 노려라. 코엑사에 열리는 각종 전시회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부터는 인근 도로가 화물차들로 북적되기 시작한다. 전시회에 내놓았던 물건들을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는 어떨까? 한국에서 전시회였으나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재포장하여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 2011년 9월 한국 구체 아트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호주 미술 전시회이기도 했었다. 전시 기간은 단 5일. 전시회 첫날 구경을 하는데 3피스로 구성된 초대형 작품이 마음에 너무 들었다. 나는 미술품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걸 사두면 나중에 값이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내 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잘 그렸구나 하는 감탄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감동하는 경우에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웬만한 그림들은 에이 저 정도는 내가 카피해서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진 복사본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가 카피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프린트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완전 대형 3.5m 곱하기 4.5m 크기였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국에 가져왔지만 팔지 못한 그림들을 호주인들이 포장하는 틈 속에서 나는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 접했을 때 제시한 가격에 6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빌 샘슨이라는 금시초문의 화가가 2007년에 그린 이브 오브 저지먼트 데이였고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 상세하게 이거 붙여놓으셨죠? 전시회 마지막 날은 구매자가 칼자루를 쥐게 마련이고 그 협상 방식은 영화 더 브레이브에서 14세 소녀 매티가 협상하였던 것과 비슷함으로 그 영화를 봐라. 천억 부자 세이노 우리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알알이 알곡토랑 같은 실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정말 지혜를 실전 지혜를 주는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몇 가지를 또 한 번 팁을 얻었는데요. 우리 나비님들은 어떤 팁들을 얻으셨을까요? 책춘한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우리 나비가